그러면 이 비용함수 이론을 좀 더 공부하기 전에 비용의 개념에 대해서도 좀 짚고 넘어갈게요. 1강에서 가장 처음 설명드렸던 내용 중의 하나예요. 회계적 비용과 안목적 비용 다 설명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단하게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회계적 비용은 기업의 손익계산서상에 나타나는 금전적 비용으로 기업이 실제로 화폐를 지급한 명시적 비용을 말했죠. 눈에 보이는 비용 누구나 알 수 있는 비용이에요. 임금, 지급이자, 지대, 임대료, 물건비 이런 것들 다 합쳐서 회계적 비용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경작에서는 회계적 비용에 안목적 비용을 더해서 기회 비용이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죠. 이 안목적 비용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잠재적 비용이고 비금전적 비용을 말한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안목적 비용에는 정상이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일단 이 기속 비용은 1강에서 배웠던 내용 그대로예요. 기업과 자신의 소유자산으로부터 발생한 비용으로 기업과 자산이 가지는 생산요소에 대한 음분의 보수를 말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노동력, 만약에 다른 회사에 취업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안목적 비용이라고 했죠.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이걸로 투자할 건데 지금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투자 안 했으면, 은행에 넣어놨으면, 얻을 수 있었던 수익, 이걸로 주식 투자했으면, 부동산 투자했으면, 얻을 수 있는 수익도 안목적 비용이라고 했죠. 그런데 정상이윤도 경제학에서는 안목적 비용에 포함시킵니다. 기업가로 하여금 이 상품을 계속 생산할 수 있게 만드는 최소한의 유인을 말해요. 이 정상이윤조차 보장이 되지 않는다면 어떤 기업도 장기에는 다 탈퇴해서 생산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정상이윤도 안목적 비용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경제적 이윤은 결국, 이 경제적 비용을 뺀 게 경제적 이윤이 될 텐데, 그때 경제적 비용에 정상이윤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 이윤이 양이라는 건 초과이윤이 발생한다는 뜻의 말이에요. 경제적 이윤이 플러스가 나온다고 해서 정상이윤도 발생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된다는 거죠.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랄게요. 그래서 이 기회 비용은 경제적 비용이라고도 하는데, 어떤 활동을 선택함으로써 포기해야만 하는 다른 활동의 가치 중 최고의 가치를 말하고, 경제적 비용은 기회 비용인데, 회계적 비용과 안목적 비용을 합한 거다. 그리고 이 경제적 이윤은 회계적 이윤에서 안목적 비용까지 빼줘야 진정한 경제적 이윤이 된다. 그래서 정상이윤을 넘어선 이윤을 초과이윤이라고 하고, 결국 경제적 이윤은 초과이윤이랑 동일한 말이다. 경제적 이윤이 빵이라고 해서 정상이윤도 빵이라는 뜻은 아니고, 경제학에서 그냥 이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초과이윤, 경제적 이윤을 말한다 라는 것도 같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심화학습은 위에서 다 설명드린 내용을 조금 더 한 번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 한 번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고요. 문제들도 사실 많이 풀어드린 문제들이긴 한데, 1번만 한 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1번, 다음 글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기회 비용은 명시적 비용과 안목적 비용의 합이다. 당연한 내용 말하고 있죠. 갑이 운영하는 분식점의 월세는 300만원, 종업원의 월급은 300만원, 재료비는 기타 비용은 400만원이다. 어? 여기서 일단 회계적 비용 나오네요. 300, 300, 600, 400 더하면 천만원, 천만원이 회계적 비용이 될 거예요. 그런데 갑이 다른 식당에 취업하였을 경우 월 300만원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 이거 묵시적 비용이네요. 묵시적 비용이 300만원이 발생한대요. 내가 다른 데 취업했으면 300만원 받을 수 있대요. 현재 갑의 분식점 월수입은 1500만원이다 라고 했어요. 일단 A는 안목적 비용에 해당한다. 맞는 내용이죠. 오른 거고요. 니은. 갑의 기회비용을 고려한 이유는 100만원이다. 여기서 일단 기회비용은 명시적 비용 천만원에 묵시적 비용 300만원을 더한 1300만원이 기회비용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유는 얼마인가요? 현재 갑의 월수입은 1500만원이니까 여기서 이 경제적 비용을 모두 뺀 200만원이 경제적 이윤이 되겠죠. 100만원 아니니까 니은은 틀린 지문이고요. 디귿. 갑은 분식점을 계속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맞는 지문이죠. 왜냐하면 지금 초과이윤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분식점을 계속 운영해야 합니다. 리을. 갑이 분식점을 운영하는 것의 기회비용은 1300만원이다. 맞는 내용이네요. 기역, 디귿. 리을. 정답은 3번이 됩니다. 다른 문제들도 제가 계속 1강에서 많이 풀어드렸던 문제들과 유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한번 꼭 풀어보세요. 네요. 네요. snath.